나 은신해서 안보여 와바와바와바와바 반갑다 모오 오늘은 몇시까지 달리시냐모 오늘은 조금 조금 일찍 끌 예정입니다 이게 중계까지 하고 쭉 달리면 너무 빡세서 내일을 좀 더 길게 할게요 요즘 컨디션도 체크 잘하면서 해야해 판수로 때려박는 것도 좋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LCK 보시면서 다 보고나면 약간 그런거 없어요 힘 빠지고 몰입해서 보다가 딱 긴장 풀리면서 와! 레넥 나왔어? 확실히 LCK가 있긴 하네 바로 그냥 팀으로 패버려 나는 문타라 형님 응 나다모 KT의 레넥톤 1픽은 카운터를 팀으로 쳐요 사실 근데 이거 나 중계 때 뭔가 좀 딥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팀호가 왜 레넥 상대로 사귀냐 중계 때 약간 그러면은 너무 전문성 떨어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기긴 한데 레넥 상대로 특히 레넥미신 저런 평타 챔피언 상대로 2AD면은 질 수가 없거든 육전의 압박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자 가보자모 탑라이너랑 만날 일이 없었는데 팀으로 만나네 적일 때 진짜 미웠어 형 아니 근데 미포시 그 말은 즉 지금 탑라이너가 원딜을 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정복자는 뭔 일인데 미스포춘?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닌데? 하지만 내가 캐리해줄게 헤이 정글 톱 캔 쌉 레벨 다이브 콜 한번 해 C 게임 보고 알아서 한다 확인했어 세레스 안 먹어? 세레스 안 먹어? 석 트래프 뭐 W를 그렇게 쓰면은 리뷰는 없다는 건데? 경고 여기까지 집텔 타? 악어영 안 타면 때치한다이? 자, 다시 라인 밀어준다 뭐 이제부터 라인전 시작이에요 사실 결합 잠시sst 잡았다 뭐 자식이 아니 이거 4렙 때 5렙인데 경험치 계산이 안됐나 자기야 악어는 안돼요 뭐뭐뭐한테 아우 만슈퍼챗 고맙다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 텃 붐 큰일 났다 뭐 우리 악어 때 텔도 빠졌고 히든 미션 간지나는 솔킬 성공 와이코 근데 진짜 간지나긴 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지의 디테일은 경험치 계산이었어 사실 운모하이 아우 민창구님 만치 고맙다 뭐 이게 솔킬 한 번에 이렇게나 많은 도내가 하지만 저 요즘 마인드 바뀌었습니다 1킬 따는 건 사실 제 전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굴리는 게 좀 지금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밀어주고 유층 가야 돼 이런 거 라인 이득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템포 맞춰주라 뭐 밀어주고 탑 아빠 바텀 아빠 백핑 찍어줘 정글에 탑 썼으니까 박의진 너가 할 수 있는 거래 그니까 앞 포지션 잡으라는 거잖아 자기야 뭔 말인지 난 정확히 알지 거리 안 났는 데서 7명 넣어주고 한 대 더 그러면서 7렙 나이스 렉사이 마무리까지 이거야 오늘 T1 대 KT전 케넥 뽀삐 보신 분 계세요? 렉사이 티모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한 번 더 해 우리는 요즘 대세는 렉모에요 렉모 아 이거 내가 거리 줬으면 안 되는데 쏘리 이거거든 렉모에요 이게 렉모 아 야 2판 정글 좋다 그러면서 U층까지 바텀 다이브를 막았으면은 구마우시 캐리하였겠지 하지만 우리팀 솔렉은 그렇게 바라지 마 근데 잘했어 턴 잘 받아줬어 한 명 죽은 거면 오케이 내가 캐리하면 돼 자 이제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탑 이렇게 봐줬잖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딜 교환 해놓으면 리신이 와도 데려갈 각이 나오거든요 너무 빼지 말라 뭐 버섯 깔아주고 떼치 떼치 들어간다 뭐 이 타고 들어올 때는 바로 실명 어 안 들어와? 진짜? 으아아아 이야아아아 아니 뭐야 아니 애쉬 궁을 기다린 거야? 와 진짜 말이 안 되네 이건 근데 별 상관없어 죽어봤자 레넥이긴 집 끊겼고 렌즈로 바로 지워주면서 집까지 끊어주면서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끝났죠? 와보던가 솔킬 한번 따면 어쩔 건데 나 못 이기잖아 밀어버린다 뭐 바로 다음 웨이브까지 미드가면 뭔가 재밌는 일 하나 생길 것 같다 이거 바로 한번 가볼까? 어 좋은데? 어? 어? 야 나이스 미드 노플 기어 한번 해주고 사이드 밀어준다 뭐 오 마이 갓 밀어 밀어 에에에 넘어갔다 넘어갔다 팀을 믿지마 나를 믿어 좀만 에어 욕심 좀 내볼까? 에 빼 빼 빼 빼 이런거 이제 저 변했습니다 이거 밀죽 안해요 애매하게 밀죽 안해 티모가 먹고 사이드 밀어 2000 응에 한번에 모아서 갑니다 본대 조심 근데 이거 2차에 뭔가 전력 쓰기 좀 아까운데 여기까지 하고 저 나중에 밀자 일시불 와 15분에 2코어 나왔네? 저 개 잘 크긴 했다 그냥 미드 전략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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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포 끌어다 쓰는 거예요 좋은데요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3차까지 가 그냥 우리는 아 호우 살긴 했어 잠깐 뭐 어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기야? 조금 위험하다 차라리 나라도 살아 이게 맞다 뭐? 바론에 버섯 깔고 쌈보자 야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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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나이스 바로가는 거야 바로가는 거야 바로가는 거야 우리는 먹어 우리는 먹어 마크의 오로라 나이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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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앞에 거 먼저 가도 돼 가도 된다 뭐 오케이 여기까지 정신 남았네 악어? 악어 일로 와 악어 일로 와 악어 일로 와 다이스 그대로 가 탑으로 그대로 민다 뭐 우리 육충이다 뭐 여기까지 으어어어 조금 과하다 용 가자 나 집 갔다 오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갔다 올게요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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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오케이 이번에 무리 안 해도 돼 렉사이 형 너무 급해 2850원 이건 썼어야 됐어 어차피 이번에 가면 돼 켄트 오케이 유유 내가 먼저 울어 그냥 근데 어차피 넌 내가 집 가도 기다릴 거잖아 렉사이야 켄트 오케이 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집을 가는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혼잣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 뭐 새 라인 압박해 자 모모모 한타 안 한다 뭐 우리팀 화이팅 여기서 사이드 계속 거슬리게 해요 계속 애쉬국만 조심 계속 라인만 밀어 넣어요 바텀 밀어 바텀 밀어 한타 할 거 같으면은 이거 아지르토스만 봐 한쪽 하면서 여기서 아래로 한번 꺾어요 그냥 밀면 밀어주고 끝내 나이스 깔끔했다 아 근데 28 렉사이가 자라졌다 탑 진짜 다이브 두 번 한 게 진짜 컸다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렉사이 진짜 동선만큼은 오너였어 나 아직 1등인가? 아 1등 유지네 장인 랭킹 빌드 보기 내 빌드는 나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? 첫 코어템 어느 순간 내셔 먼저 가고 있죠? 아기 리안들이 내셔 가고 무덤꽃 대캡 이게 승률 제일 높네 와 아기 리안들이 승률이 제일 낮아 이거 뭐야 약간 버스 마인드긴 해 이게 디모가 아기 리안들이는 평타 못 때릴 때 가는 건데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챔피언 페이지 KD 2.36 오 와 나 아트 상대 승률 미쳤다 아트 피오라 이거 봐봐 70%야 런블이 제일 빡세다 이게 너무 많이 만나니까 제가 런블이 어느 순간부터 밴하잖아요 아 이거 재밌다잉 오 얘? 조합이 이게 뭐야? 근데 마이 상대로는 티모 괜찮거든? 저거 실명만 먼저 안 쓰면 돼 아 나 런블밴 못했네 아 나 원래 맨날 런블밴 하는데 이게 런블밴을 안 하면 꼭 나오더라 야 뭐야 아 페이지 형 저기 갔어? 아 이거 페이지 형 찐인데 28 쉽지 않다 펍을 맞추기? 이거 나 안 해도 되죠? 내가 죽는다로 하면 안 되겠지? 맞추겠습니다 페이지가 잡는다 이즈리얼이 죽어요 이거 이즈리얼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오히려 이즈를 잡아 아 이거 미포가 펍을 따여요 아야야 바꿀게요 미스포춘으로 아니 내가 따려면은 4랩까지 버텨야 돼 런블를 못 잡아 근데 이거 2대2 라인전 마오 대 2주면은 솔트리라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미포가 죽는다에 걸게요 미포가 아니요? 마오카이 걸겠습니다 마오카이요 페이지 사망 아 아 아 아 페이지 아니야 마오카이 걸게요 진짜 마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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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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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카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아 안 되겠죠? 야 나 마오카이야 그걸 죽으면 어떡하냐 진짜로 오오 아니 1레벨이 왜 아 큰일났다 2판 바텀 일단 아 벌써부터 지고있어 이거 바텀 보는데 아 바텀 보지마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 이거 보면 안된다 뭐 원래 한국인은 삼세번 인정합니다 오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션 성공 아유 내가 너무 양심없는데 어 뭔소리야 야 근데 그러지마요 나에서 아 이 친구 아래쪽 보고 있네 아 진짜 아니잖아 에에에에 안돼 아니 이즈리얼 아니 이거 페이즈 벌써 오픈시켜버려 우리 바텀 아 뭐 아 마오카이랑 이거 아 잠깐만 채팅 벌써 큰일났는데 제가 통역해드릴까요 1렙대 왜 박았냐 널 서포터 아니지 우리가 캐리할게 걱정하지마 사실 너희한테 기대안했어 바텀듀 나이스 출 뺐다 아 왜 그래 언제까지 채팅 쳐 자기야 노노노 캔 윈 아 노노노노 애들아 저거 말려봐 캔 윈 턴 미드 윈 오케이 근데 바텀 근데 아 진짜 할 수 있어 그래도 언제까지 채팅 쳐 아니 마오카이 멈춰있어 아니 근데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얘들아 속박이라도 좀 써라 마오야 아 진짜 제발 아니 이즈야 CS라도 먹어라 CS29 030 설마 마이한테 죽어주는거 아니지 아 미치겠네 아유 미쳐버리겠네 여기 사과가 아 마오야 뭐해 아 이거 게임을 안해버리네 아 이거 아 아 이게 안좋은말이 나올수가 아 나올 수 밖에 없어 진짜 미칠거 같애 저 채팅만 봐도 아 아 그냥 5대5 해 이거 아 야 미드가 야 이거 어쩔수없어 예 아 이야 그 아, 이거 안 됐나? 아, 이거 마이 없어가지고 이득 봤어야 됐는데 바론 한 번 봐야 할 때 미포만 잡으면 할 만하다 아기는 나오긴 하... 잠깐만요 야, 은신해서 안 보여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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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거지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야, 야, 이재야 너 뭐 할려 하지 마라? 야 그 사람한테 안돼 빼야 돼 이즈야 너 깜 아 좀 예예예예 아니 이즈야 잘했어 시도는 좋았어 아하 야 이거 비꼬면 안돼 아 비꼬지마 저거 웃는거긴 한데 저런거 비꼬면 비꼬는거 다 알아 저 친구들도 근데 맞춰있어가지고 내가 못이겨요 큰일났다 나 안보이거든 나 안보이거든 와 개쎄 아 야 벌써 터지긴 했어 리포 노궁 얘들아 뭐 어떻게 안되겠니 어 좋은데 보여주는거야 그렇지 바로바로바로바로 먹어먹어먹어먹어 가능 가능 아 이거 시간 잘 끌었어요 4명 5루를 미포 궁빼고 레일 궁빼고 야 먹어야돼 이거 컨트롤 잘해요 형들 나이스 하하하하 왜 이씨 하하하하 집중해 아직 이긴거 아니야 나이스 나 16 레드 먹고 보일차 가자 16 찍으면은 이거 나 진짜 모른다 미포만 막으면 돼 난 이거 밀어 난 이거 밀어 미드 뭐 하지마 야 이즈아 빼 홈 이즈아 보여줄거 없어 우리는 밀어 우리는 밀어 잡았어 우리는 밀어 야 미포지 끊어봐 아 야 빼야겠다 여기까지 어 잠깐만요 아 와 이게 피가 너무 빨리 찬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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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은 에반데 흠 흠 흠 아 근데 이거 졌어야 됐다 바론도 못 나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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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아 근데 이게 아니 나는 그냥 정상적인 게임 했으면 갱이기는 건데 어 이거 제발 어 저 이즈리얼 안녕하세요 원딜님 실례지만 시 닉이 닉네임이 전혀 악의 악의적인 뜻은 없다며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냥 궁금해서 칼날 부리 블루 기다려봐 이건 아니잖아 바이퍼 지금 나 만날 리가 없어 점수가 자 여기 뭘까 혹시 태그가 KR33 아 근데 나 진짜 추해졌다 외진아 좀 버스 좀 타자 나도 버스 업무 터져 야 큐 한번 끊을까 이거 티모베닉이네 어 설마 진짜였나 어 어